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건 경보입니다. 경보. 여러분 경보 잘 보세요. 경보 여러분들에게 워닝입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뉴스 중요합니다. 월툰 작가님들이 항상 불안하시죠. 정신나간 뉴스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거. 내 작품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작품을 좋아해 줄까.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지만 작가님들도 이런 불안을 안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안을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도 항상 존재하죠. 원래 두려움이 모인 곳엔 반드시 장사꾼이 옵니다. 말하자면 건강을 볼모로 옥장판 파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건강을 볼모로 하는 사람들이 병든 분들 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하의 나쁜 놈들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프리랜서 마켓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있죠.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좋아요 늘려드립니다. 관심협트 늘려드립니다. 별점 늘려드리고 즐거운 찾기 댓글, 댓글 추천, 공유, 조회수까지 우리가 다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로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은 실제 사용자를 활용해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 좋아요, 하트 찍는 거, 관심협트는 이런 거는 별점까지 100개당 8만 원이고요. 즐거찾기는 100개당 3만 원, 댓글, 댓글 추천, 공유는 25개당 2만 원, 조회수는 1000건당 만 원 이렇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심협트는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별점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조회수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작품을 읽기 전에 처음 만나게 되는 정보. 이 숫자들을 조작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불안이 줄어드니까 여기다 돈을 써라. 전형적인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이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심리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요. 마케팅이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건배런이 말씀하신 돈 주고받는 박수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박수를 받고 싶어. 인사람에게는 사실 그렇게 하는데 돈 쓸 수 있어요. 시장을 교란한다면 문제지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것이 돈을 쓴 효과가 작가에게 없기 때문에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웹인에서도 데이터를 저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 댓글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웹툰이랑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표시하는 지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작품의 어떤 연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외부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적인 이슈가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이거 사기인 거지.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 플랫폼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만약에 여기에서 뉴스를 통해 보시는 분들 말고 뉴스 전에 우연히 이 상품? 뭐라 그래야 돼? 이 사태? 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 칩시다. 내가 너무 속상한 건 연재를 하면서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오늘도 나는 불안불안했다라는 어떤 작가는 분명히 이거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혹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은 마저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써서 마음에 불안이 줄어든다고 칩시다. 그럼 나에게 뭐가 보이냐면 나와 함께 열심히 창작하는 업계 동료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이 그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순간 열을 받았고. 그러니까 웹툰을 포함해서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취향을 기반으로 감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이프도 있고요. 포모도 있어요. 하이프는 트렌드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 1등하는 거 보고 싶은 마음이고. 포모는 내가 이걸 안 봐서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될까 봐 두려운. 이런 마음도 작용을 해요. 남들이 다 보는데 나만 못 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써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웹툰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지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써요. 1억을 쓰면 웹툰을 버는 거 1억보다 많아야 내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위 작품을 만들어서 이 포모나 이런 하이프를 불러일으키고 싶으면 1억으로는 안 돼요. 1억으로는 택도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야지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작품이나 좋아요 같은 것도 이게 실제로 조회수랑 아니면 댓글수랑 이런 게 따라가거든요. 하나만 튀어올라. 그러면 어뷰징인 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어뷰징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트래킹을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런 거 할 정도로 이제 트인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태그 같은 거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이 라이브를 찾아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 바로 어뷰징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니까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결제율입니다. 결제율. 이 결제율을 댓글수나 아니면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매출이 얼마든지 나오느냐가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매출은 안 오르는데 좋아요랑 관심 작품만 올라가. 그러면 이 작품에 뭔가 바이럴 되는 게 있나 하고 알아본 다음에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뷰 중이구만 하고 그 요소를 오히려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안 통해요. 왜냐하면 결제율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 메일이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제안이 온다.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초님 사이트 메일 가는 거 있죠. 뉴스레터에. 그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기로 답장을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제 개인 메일이 웹툰즈 at 카카오 닷컴입니다. 거기로 메일을 주시면 저한테 바로 와요. 그런 거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모 의원실이랑 같이 이걸 좀 얘기를 해놨거든요. 모 의원실. 네. 거기서 이거 되게 문제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입법 노동자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재민 리디터님.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원님의 의지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동의 지인들 중에는 그 의원실에 계시던 분들이라거나 입법 노동자와 연결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이것저것 중요한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발휘해 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유효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보부상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